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우리 10월 학평 한국사 본격적인 해설 들어가시기 전에요. 여러분들 일단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한 달 있으면 딱 수능인데 수능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 치르셨습니다. 선생님이 체감하기에 10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수능 전에 마지막 자신감을 챙겨가라 라고 해서 내는 시험이기는 했었는데 이번 10월 학평은 체감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셨을 확률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 그리고 일반적인 한국사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각 학교별로 좀 특징을 보면은 사실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시기간이랑 많이 겹치게 되니까 10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결시율도 높고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은 시험에 속해요. 그런데 10월 학평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중요한 주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해 나가는 연습 굉장히 필요합니다. 10월 학평이 약간 어렵게 나왔던 의미를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수능 전에 한국사 그래도 한 번은 공부해라 라고 하는 의미처럼 보였어요. 다른 시험보다 좀 더 난도가 올라갔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한국사가 많이 공부가 안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어디서 알았냐면 오답률, 가채점왕국 오답률을 봤더니 여러분 이 오답률 퍼센트를 보세요. 이게 거의 절대평가에 나오는 쉬운 한국사가 아니라 뭐 수학에서 극혈로 나왔을 때의 문제 아니면 물리에서 정말 어렵게 나왔을 때의 문제 그 정도의 오답률 아닌가요? 81% 10명 중에 8명이 틀리고 69%, 58%, 54% 선생님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강의를 하지만 동아시아사랑 세계사에서 정말 극혈의 난이도로 정말 풀 수 없게끔 문제를 풀었을 때도 사실 80%는 안 나왔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국사가 아직은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남은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선생님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0월 학편 한국사 해설에서는요 여러분 2점짜리 제외하고 3점짜리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셨을 문항들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진행해 나갈게요. 자 3번부터 볼게요. 첫 번째 3점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사에서 하는 자료에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죠. 여기에서도 무고정광 대다라니경 선생님이랑 했었는데 기억나 이거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었냐면 이제 목판 인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관련해서 어느 유물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 무고정광 대다라니경이라던가 아니면 석고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통일신라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신라 신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일단 사실 여기는 선택지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고 뭐 동일 시기 고대 파트랑 관련된 내용들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쉽게 정답 4번 불국사 3층 적탑을 건립하는 석권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번 청와백자라던가 규장각에서 근무하는 관리라던가 혹은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볼 수가 있고 올해 유경공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조선 말기 지나사 개화기 파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 구제학당에서 유학을 가르치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가를 봤더니 이자겸, 척중경 등이 군사를 일으켜 군거를 불태웠다 라고 해서 이자겸의 난과 관련된 내용 볼 수가 있죠. 자 나를 봤더니 이고등이 왕을 호종하는 문신관료들을 제거하였다 정중고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무신정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려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지배층의, 지배세력의 변천이라고 했죠. 문벌귀족계의 대표적인 사건부터 문벌귀족계가 끝나는 무신정변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선택지에서는 문벌귀족이 지배계층일 때 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고려시대가 아닌 것부터 지워보자. 자 궁극기무처가 설치됐던 것은 1차 가보개혁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시대가 아니니까 지우고요. 5번에 해당되는 송시열 등의 북벌운동을 추진하였다. 조선시대랑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워봐. 그리고 나머지는 고려시대의 지배계층의 변천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번 광종의 과거제를 도입했던 것은 문벌귀족이 아니라 호족 지배기의 1위였고 문벌귀족기보다 더 전이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가 된 것은 신진사대부기 공민왕 개혁 시기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벌귀족 다음의 1위에 해당이 됐고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바로 문벌귀족기 시기에 일어났던 1위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이자겸의 난 이후에 왕실의 권위가 추락이 됐을 때 묘청이 조용히 다가와서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면 왕실의 권위도 다시 살아나고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